나우스 나우스에서 오자마자 바로 루트에 끌려왔어요. 방콕 도착한지 1시간도 안됐지만 할로윈이라 영상 찍으러 지민이한테 끌려 루트에 왔습니다. 할로윈은 성인대축일 전날인 10월 31일에 행해주는 전통 서양행사입니다. 태국도 워낙 서양인들이 많아 RCA나 카오산동에서 크게 행사를 하고 있어요. 태국도 워낙 서양행사입니다. 태국의 호호자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아들이고 딱 인간 엠키 해외 이때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귀신이나 마녀가 출몰한다고 했던 유례에서 시작됐어요. 현재는 유령이나 마녀를 대신해 복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가 되었어요. 이날에는 아이들이 포스튬 복장을 하고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방문하여 트윗올 트윗라고 주문을 하는데 이때 맛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치겠다는 의미랍니다. 미리 사탕 혹은 초콜릿 등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오면 나누어주는 것이 품질입니다. 사탕을 주지 않을 경우 페인트로 낙서하거나 저주를 떠보으니 미리 사탕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악령이나 망령이 태어나는 의식시한 전통병인 날이구만 현대는 어른이나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미식축제가 되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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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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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